6369님 회사 동료 중에 또래가 있는데요 분명히 저는 저랑 썸 탄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주말에 나랑 바다 보러 가자 했더니 그냥 친구들이랑 가지 그래 짜증나 자존심 상해 아니 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엄청 충격을 받았는데 이거 저한테 관심 없다는 얘기인가요? 마음 접으면 되나요 이거 그냥 친구들이랑 가지 그래 야 근데 그분도 대단하시다 야 친구들이랑 가래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마음을 접을 수 있다면 빨리 접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장 right now 친구들이랑 바다에 가서 거기서 또 썸 만드는 거죠 아니 근데 그 남자분도요 진짜 선을 확실하게 긋는다 여지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친구들이랑 가 아니면 만약에 내가 마음이 있다 그러면 어 그럼 내가 스케줄 한번 알아볼게 라고 정도라도 할 수 있는데 아니면 다른 친구 몇 명 모아서 가자 다 같이 가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친구들이랑 가지 그래? 너네 친구들이랑 가지 그래? 왜 나한테 그래? 아 어떡해 가지 그래가 너무 너무 벽이다 가지 그래 그래 왜 그래? 이거 그냥 문 잠근 거야 문 잠갔어요 그러니까 가지 그래 그래는 너 왜 그래? 너 뭔데 그래 나한테? 뭐야 너 이거 죄송합니다 6369님 아니 근데 아닌 건 빨리 접어야 돼 맞아요 괜히 혼자 마음고생하지 마요 이거는 진짜 우리 6369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고 맞습니다 이 사연은 진짜 좀 착착하네요 이거 갈까요?